과구리 배에 탄대요. 물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안 깊어요. 안 깊어요? 안 깊대.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분들이 전부 대체 과구 타러 온 거예요? 형 가는 사람들. 대단하네. 배 만드신 분? 엄청나 대나무 바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이바이. 할아버Wo 브리퍼 -, 이거 야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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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난리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흔디가 대고 가면이고요. 이 대북도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물을 퍼내고 했네요. 왔다! 이렇게 신나는 배를 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재미있어서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신나는 배를 탈 수 있을까요? 너무 신나네요. 너무 신나네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한번 잡아야 되겠네요. 비가 막힙니다. 어떻게 간서를 들어가는지 이해해 드립니다. 예. 우리 학교는 어디에 간지는 못하는데요. 비가 막힙니다. 어디서 볼까요? 목포에 가요. 광주에 가습니다. 광주요. 이 와중에도 고기를 잡으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투망을 좀 하실런가 봅니다. 고기를 잡으려는지 지금 대부분이 사람을 잡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여기서 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제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오셔도 볼 수 없는 광경을 지금 방금 목격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정말 많은 걸 보고 지금 느끼고 흥겹고 네. 너무 좋습니다. 거기는 있을까요? 네. 거기는 없고 나뭇가지 하고요. 빵입니다. 거기는 꽝물로 8명이 났습니다. 거기는 꽝물로 8명이 났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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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아주 뭐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면서 흥겹고 관광객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부터도 흥이 막 나옵니다. 흥이나. 자 우리 아준도 한 번 시워보게요. 가고있게 먹었는데, 저 또 백댕만 돌고 있습니다. 지금 계에서 여기도 힘들어 아, 시야, 나도 다시 한번 와서 타고 싶네요. 아, 너무나 흥겹고 정말 후회 없는 대바구니들 여행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차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이 여행이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말이 필요하니까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무리는 망고로 아주 깔끔하게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